기아차가 4세대 가니발 외장 디자인 사진 기아차 기아차가 4세대 가니발 외장 디자인을 24일 공개했다. 신형 가니발은 웅장한 볼륨감을 외장 디자인 콘셉트로 제작됐다. 그간 전형적인 미니밴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형 스포즈 유틸리티 차량 SUV를 연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모습도 특징이다. 4세대 가니발은 전장, 전폭, 전구가 5155,995,740mm로 기존 모델 대비 전장과 전폭이 각각 40mm, 10mm,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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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mm로 내부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신형 가니발 전면부는 헤드램프와 경계없이 조화롭게 연결되면서 웅장한 인상을 주는 심포닉 아키텍처 라디에이터 그릴이 자리적한다. DRL은 전면부에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고, 에어 인터이크 그릴과 에어커튼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범퍼 하단을 가로지르는 크롬 가니쉬와 대비돼 강렬한 존재감을 나타낸다. 측면부는 기존 가니발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요소를 적용했다. 헤드램프부터 리어램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속도감이 느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적용했고,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때 움직이는 레일 부분을 캐릭터 라인과 일치시켜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4세대 가니발 축하인 기아차 신형 가니발의 휘라치는 기존보다 더욱 볼륨감이 느껴져 대형 SUV 같은 간단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C필라에는 독특한 이체 패턴의 크롬 가니쉬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 후면부에는 전면부 주관 조인 등과 동일한 형상의 리어콤비 램프가 자리잡아 디자인적 통일감을 높였다. 리어콤비 램프를 연결하는 그래픽 안은 전등 시신형 가니발의 세련된 느낌을 더욱 강조한다. 기아차는 단결하지만 웅장한 후면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도 카니발의 강한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형 카니발은 강렬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외장 디자인으로 미니밴에서 느낄 수 없던 고품격 감성을 구현했다며, 기아차의 최첨단 기술력도 더해 사람과 사람, 차와 사람을 서로 연결하고 케어하는 커넥팅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at 한경.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